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바닥만 쳐도 바퀴가 속 굴러서 떨어질 것 같은 그..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? 자 오늘 수술할 뽑기는 미니 자동차 뽑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동차가 총 다섯 개 있거든요 요 구멍에 넣는 것 같아요 자 상품은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뭐 스피커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고 메인인 버즈 라이브인데 보시면은 열쇠 구멍이 이거는 일자거든요 이거는 열쇠 구멍이 동그랗습니다 이거 두 개는 동그란 열쇠 구멍이고요 이거 세 개는 납작한 열쇠 구멍이에요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버즈입니다 두 개 뽑아볼게요 일단 긁어서 가야겠죠? 우와 야 바퀴 달리니까 한 번에 쭉 가네요 야 좋은데요? 요게 아무래도 여기랑 붙어있어서 이게 더 버즈 같긴 한데 아 좋습니다 아 이 언덕을 역시 올라가기 힘드네요 힘들어하네요 어어 후진했어요 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는 좀 빼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넘어졌어요 전복됐습니다 어 이건 또 뒤로 갔어요 아 이거 큰일인데요 아 이거 빼내는 거 힘듭니다 아 이거 빼내는 거 힘듭니다 아 이거 좀 더 안으로 넣을게요 오오오오오오오 좋아요 아 좋아요 이거 좀 좀만 더 안으로 더 넣게요 이거 또 잘못하면 또 쳐서 오 가드 오 가드 좋아요 쳐서 아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겠네 쳐서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러면 좀 안정권이예요 만약에 요게 버즈라면 진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어어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우 오 좋아요좋아요 우연출 어 저쪽 구멍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여기 4칸짜리로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뭐 머리라도 좀 들어가주면은 저기서 한번 해볼텐데 아 이거 눌러볼게요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저 4칸짜리로 갈게요 그리고 살짝 잡히긴 하네요 쳐 어 좀 왔어요 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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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다음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거 들어야 되는데 차를 들어서 투토치거든요 잡힐까요 투토치 준비할게요 어 요겁니다 아 좋아요 진짜 운 좋게 나왔어요 아 진짜 운 좋았습니다 와 요거는 와 이거 못하게 못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아 테이핑이 이렇게 돼 있네요 번호가 써 있을까요 13번이 버즈 라이브거든요 짠 아 14번 하 요거 좀 한번 해보고 정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됐다 어 좀 갖고 나왔어요 좀 갖고 나왔어요 오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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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아요 쳐 아 아깝습니다 아 아깝 Nerd MATTER 아 아깝습니다 어 어디갔어 숨어있는게 아니고 요거에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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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못 끊을 것 같은데요 아 집게 안다요 아 아 아 집게 안다 있습니다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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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좀 걸고 나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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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는데요 잡아서 던졌으면 자 좀 왔고요 그래도 진짜 힘든 길에서 멀리 왔습니다 아 아까워요 오 좀 왔어요 좀 더 왔어요 들어가 와 저 4칸짜리로 가는 게 좋아요 4칸짜리로 좀 긁어볼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작아서 오오오 오 이거 이거는 구멍보다 큰 거 같은데요 꽁무늬 들어갔어요 투토치 준비할게요 아 끓다 저기 여기를 한 발로 딱 누르면 좋을 것 같은데 눌러 아 이거 잡아서 투토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잡히진 않는데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아 아 아 아 이거 어려워요 자 한 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줄 알았다 한 발로 눌렀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세 발로 잡으면 팍 튀어요 아 이거 아까처럼 운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안 나옵니다 와 이거 어려워요 와 아깝다 딱 썼는데 와 딱 썼는데요 와 이거 일단 들어야 돼요 드는 것까지 맞습니다 이거 바퀴가 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이거 어디로 운전해서 달려나갈지 몰라요 오오오오오옹 한 발로 한발로 한 발로 와 쳐 와 다시 한번더 쳐 자 이거는 여기 바퀴가 이거 제가 기계도 안 쪘는데 바퀴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바닥만 쳐도 바퀴가 속 굴러서 떨어질 것 같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떨어졌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이거예요 버즈 라이브죠 이 동그란 열쇠는 13번 네 13번 레고 트럭입니다 좋아요 이 자동차 뽑기에 아주 걸맞은 상품이에요 다음 버즈 라이브 짠 버즈 라이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뽑으면서 수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즈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